네 음악 주세요 남자들은 복주를 죽는다 어떡해 미쳤지? 근데 우리 잘생긴 용산인들은 한나도 안 귀찮아 공연 끝날 때까지 같이 즐겨주신 거죠? 약속 처음을 사랑할 때 그 이름 신축한 남자였죠 하늘의 볼도 내받았지만 미거운 낙서를 하던 이젠 달려졌어 그 이름 나보고 안 해달래 에러기가 되어버린 그 사람 변신척하는 것 남자는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비찾게 하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비찾게 하네 남자는 여자를 여자를 정말로 비찾게 하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비찾게 하네 남자는 정말로 비찾게 하네 동사님들 어떻게 반응이 이렇게 좋기 있기 없기 없기 네 근데 동사님들